어부 우리 선장님도 요리솜씨가 보통이 아니세요. 저게 문어를 잡을 때 같이 올라오는 친구예요. 주진 씨, 이리 와봐요. 이게 뭐예요? 홍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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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횟대만으로도 충분한 육수가 나와요. 그런데 제가 빨간탕을 좋아하긴 해서. 그래? 저도 개인적으로 빨간탕. 아, 빨간탕 너무 맛있어. 이거 뭐야? 태양주예요? 아, 이러면. 아, 빨간탕 너무 맛있어. 이거 홍치 이거 대단한 놈이네. 문어는 안 들어간 거죠? 문어는 안 들어갔어요. 횟대라는 생선만. 오히려 얘가 더 임팩트는 있는데, 맑은탕보다. 영지 배에서 술 먹었어? 아니. 전날 먹은 것 같은데. 왜 저렇게 먹어? 아니, 한 2주 전에 숙취도 끄집어내서 풀어주는 느낌이에요. 근래 먹은 매운탕 중에 가장 맛있어. 딱 허물어 없어 보이지. 와, 정말 맛있다. 횟대라는 생선이 이게 이제 경상북도 지방의 밥 10키로 유명한 생선인데. 이게 이제 저는 명상 끌려봐도 맛있더라고요. 네.